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거 아젤리아 아쿠아 플러스 인데요 너무 이쁘네요 점점 꽃이 피어 갈수록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시댁에 2박 3일 정도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꽃을 이렇게 집에 이렇게 식물을 아예 두고 가야 되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금방 갔다 올 건데 저 없는 사이에 또 혹시 지금까지는 안 죽고 잘 살아 있는데 어떻게 잘못되는 애들이 있을까봐 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물을 주고요 이렇게 물을 조금씩 받쳐 놓고 가고 있어서 괜찮겠죠 아 이 아이는 지금 토종 노룩 인데요 이렇게 싹이 나고 있어요 원래 꽃이 핀 다음에 싹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힘든가 봐요 꽃을 안 피워 주고 이렇게 초록초록한 싹을 내주고 있어요 너무 싹도 근데 귀엽더라구요 털이 보송보송 철이 나는 싹이 나고 있어요 신기해요 그 화분을 옮겨 줄까 했지만 어쨌든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봄 되면 지금 밖에 큰 화단이 있어서요 거기다 이제 심어 주려고 우선은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한 달만 기다리면 이제 1월이 가고 2월이 가면 3월이잖아요 빨리 3월이 오기를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미 장미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이건 아젤리아 불꽃이에요 이 꽃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핀 상태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기가 조금 졌네요 여기는 이제 물이 닿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물이 안 닿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싱싱해요 입장이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요 이렇게 한 활짝 펴서 한 1, 2주 갈 것 같아요 제가 날짜를 계산해서 얼마나 더 펴 있나 그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금방 지지가 않고 이렇게 생생하게 오래오래 가네요 지금 다육이들 그리고 립토스 너무너무 지금 건강하게 잘 입고요 이 아이도 아픈 것 같아서 한번 뽑아 봤는데 뿌리도 잘 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갔다 올 때까지 잘 입겠죠 불은 지금 다 끄고 가려고요 이제 영상 찍고 혹시 이제 누전이나 감전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없으니까 식물등은 지금 다 꺼주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겠죠 잘 다녀올 때까지 식물들도 무사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댁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영상 남겨봤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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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